요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오며법칙에서 첫 번째는 요구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항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저항을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항을 결합을 하려 그러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이 없으며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그 다음에 그 이해 자체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직병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직렬입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늘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저항이 그러면 전압이 요렇게 있습니다. 저항이 요렇게 일직선으로 요렇게 늘어섰어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 전압와 마이너스 전압 간의 위치차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 혹은 전이차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플러스가 여기 오죠. 여기에 플러스 전이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요기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의 전이차가 얼마예요? 요 전이차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요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면 요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전이차가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이차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전류는 어떻습니까? 전류는 길이 호스를 두 군데 연결해놨다고 전류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대로 그냥 흘러가거든. 그죠? 그러면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전류가 I1은 R1분의 V1이 되고 여기에서 전류는 I2는 R2분의 V2가 됩니다. 전류는 지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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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부터 같아야 돼요 전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흐르는 것은 그대로 쭉 흐르거든요 이 값이 같아야 같다라는 말은 진열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같다라는 말은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RT분의 V나 R1분의 V1이나 R2분의 V2나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같다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값이 클까요? 이 값들이 클까요? 이 값이 당연히 크죠 이것들보다는 그죠? 이 값이 당연히 크다라는 말은 이 값은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저항 이게 같아야 된다고 그 개념으로 봐 보시면 돼요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말이에요 요 전압은 요 전압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면 저항은 야가 클까요? 야가 클까요? 야는 많이 커야 되고 야는 조금 크면 되죠 같아져야 되니까 전압이 작아졌다고 전압이 작아졌으면 당연히 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값은 안 배워야 된다니까? 크기가 요리 물어보니까 혹시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뭔가 뭘로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요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관계로 돌아오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죠 V1하고 V2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V의 값은 얼마에요? I에다가 요 두 개 합성한 거와 같겠죠 그러면 I 곱하기 RT구요 V1의 값은 뭐에요? I1에다가 R1을 곱한 거와 같죠 V2는 I2에다가 R2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같다라고 했어요 요게 같아지죠 그니까 어떻다? R2가 되면서 I, I가 날라가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RT의 값은 R1 더하기 R2가 돼요 자 요게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무엇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전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던 전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저항에도 전압을 줘야 되고 요 저항에도 전압을 줘야 되죠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분배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눠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직렬일 때는 어떻다? 저항은 두 개 더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나눠줘야 된다고? 그쵸? 전압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어떻게 된다? 분배가 돼요 그러면 V1의 값은 분배는 뭐예요? 평균 7분의 총 용량 그 곱하기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직것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분의 V 하면 평균이죠 그죠? 돈 나눠줄 때 둘이 있든지 두 그룹이 있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그룹의 대표들 온나 해가지고 돈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인당 얼마 계산하잖아 인당 얼마 계산하는 게 요 말이죠 총 합쳐가지고 사람 수 다 합쳐가지고 총 금액을 나눠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당 얼마가 노죠? 요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직거니까 직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 전압 분배는 전압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을 계산할 때는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2를 계산할 때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까?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계로 가지고 이 전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전류계로는 반드시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전압이 분배가 되죠 그죠? 전압이 분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요걸 뭘로 쓸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배율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가변 저항을 조정해버리면 전압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율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배율기로 쓰면은 저항은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떠니까? 전압을 분배시켜가지고 전압의 값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잖아 그죠? 전압값을 키워주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여기에서 보이는 IR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다라면 이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라 그죠? 그러면 저항을 키워버리면 당연히 전압이 커질 거고 저항이 작아지면 당연히 전압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배율기에서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가변 저항의 값을 어떻게 하면 돼? 키우거나 줄여주면 전압의 값을 키우기나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배율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배율기에서는 저항을 뭘로 연결해야 돼? 직렬로 연결 그래서 직렬에 대해 아셔야 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직렬 놓으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게 나와야 이게 나와야 뭐가 된다? rt가 r1 더하기 r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류가 일정하니까 저항값이 다른 거잖아 저항값이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라는 소리예요 전압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전압이 분배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렬로 해주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류계를 가지고 저항에 전류를 재고자 하면 그죠?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해주면 저항을 조정해주면 뭐가 바뀌기 때문에 전압이 바뀌기 때문에 전압을 바꾸는 기계를 우리가 배율기라고 하거든 그러면 배율기 가지고 당연히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배율기에서는 저항을 뭘로 연결해줘야 돼? 직렬로 연결해줘야 돼 왜? 직렬로 연결해주면 전압이 일정해 버리니까 저항으로 아무리 조정해줘도 전압값은 안 바뀌거든 그래서 직렬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저항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만약에 이 공식에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항값이 동일하다라면 동일 저항이라면 알트의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nr이 돼요 n배가 된다 그러면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며 연결할수록 합성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하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실 때는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걸 계산을 했었을 때 그 값이 커지는 값이냐 작아지는 값이냐 변함이 없느냐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풀 줄 아셔야 되거든 근데 공식을 내가 외웠다 라고만 착각을 하고 뭘 하는가 하면 그냥 막 무식하게 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들을 조금은 찾고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충한게 나는 이제 좀 없을 텐데